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장우석 본부장이 오셨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앤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장 선물은 괜찮네요. 네 오늘은 뭐 올라가야죠. 생각보다 금방 회복하는데요. 소동치고는.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진통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지난주까지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투기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오늘은 맵을 지난주 금요일째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치가 아니고. 그냥 딱 보시면 그냥 완전히 그냥 피바다처럼 붉은색이거든요. 그러게요. 가운데 있는 몇 개의 헬스케어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큰 종목이 아니고 작은 종목들이 시작을 이렇게 좀 약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어쨌거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실체 해치펀드 몇 개는 또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사실은 이제 게임스탑을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갈래가 워낙 아우 진짜 아주 그냥 물어본 분들이 많아갖고 별로 좋은 내용도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제가 안타까운 건 테슬라가 5%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뭐 지금 뭐 대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의 시작을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다우가 3.3% 그리고 S&P500이 3.3% 나스닥이 3.5% 짠 것처럼 딱 나란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딱 보시면 연중으로 보게 되면 다우도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S&P500도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나스닥만 간신히 플러스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친 거 다우하고 S&P500은 왜 쳤냐면 지금 딱 50일 사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난 한 11월 이후에 50일에서 처음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50일에서 한번 하회하면 보통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올라오는데. 회복하는데.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일 선이 각각 얼마입니까? 숫자가? 적어입니까? 이거입니다. 3714. 딱 걸려있는 거예요. 3714. 오늘 플러스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나면 좋은 거고 오늘 좀 하회하면 좀 어려운 구간에 갈 수밖에 없는데 테크니카 분석을 제가 안 하는데 그래도 51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늘 얘기했지만 50일 200일 선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방은 유가가 그나마 0.2% 빠지면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S&P500 중에서 18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익은 84.2%가 예상치가 상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평균이 76%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0.2%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방했고요. 만약에 에너지를 뺀다고 그러면 플러스 3.4%로 이것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2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딱 중요한 것만 가져왔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알리바바, 엑소모빌, 화이자, 암젠, 아마존 알파벳. 내일이 핫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존 알파벳까지는 대체로 좋게 나오길 기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에는 이베이, 페이팔, 퀄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 2배 정도 걱정할 건 욕도 먹자 하시면 되고 페이팔, 퀄컴이 원래 잘 나오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에는 머크, 액티비전, 블리저드, 포드가 나오는데 포드에 한번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면서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저드도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머크나 화이자 같은 이런 제약주가 좀 그런데 반반이니까요.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암젠, 머크까지 해서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이번 주 실적이 지나면 대체로 좋은 기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또 뭐가 있냐면 금요일 날 1월에 대한 고용지표가 나오거든요. 곧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좋게 본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스탑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총이 327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하이마트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바이 295억 달러를 갓불하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가총 얘기. 네, 시가총 얘기. 지난주에는 제가 도미노 퓨저의 시가총을 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또 베스트바이의, 베스트바이가 이렇게 쉬운 회사가 아닌데 베스트바이 실적을 넘었는데요. 단기 순이익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게임스탑은 3천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베스트바이는 단기 순이익 2조 원을 보여주는 기업인데 그 기업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아스럽죠. 의아스럽고 제가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물론 향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거나 좀 이따 뒤 화면에서. 로빈누에서 기존에 50개에서 8개의 종목을 가지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한 주만 매매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쭉 보시면 게임스탑이 있고요. AMC 엣터테인먼트 극장입니다. 그다음에 블랙베리 아시죠? 폰, 핸드폰. 이스프레스는 의료업체고요. 그다음에 디니어스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이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어떤 그런 만화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건 헤드셋, 이어폰 만들고 이런 업체거든요.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리스트에 끼워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은 이건 이제 수영복 만드는 회사인데 다신 것처럼 노키아는 일단 핸드폰 업체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안을 주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왜 제안을 주느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로빈누스를 고소하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청산소에 30억 달러 예치금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지금 공매도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공매도를 치면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예치금을 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억 달러 예치금을 제안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일단 거래를 좀 제안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제 7억 달러 합의 왔다고 합니다. 7억 달러만 주고 조금 더 운영하는 걸로. 청산소에서 요구하는 예치금을. 네. 그래서 일단 8개 기업들은 이 로빈누스의 자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건 그냥 저것 때문에 정말 막았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지금 음모론이 엄청나죠. 엄청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일과에서는 거래 자체가 실제 거래랑은 다르다. 지금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읽다 왔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사실 밝혀진 게 아니니까 나중에 사실 밝혀지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빈누스 상대를 해서 지금 현 2만 6천 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 왜 내 매매를 막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자면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민원. 민원이 상당히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 상품권 두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적지 않았지만 4천 명은 바로 SEC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SEC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로빈누스에 대한 그런 상당히 좀 어렵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요. AMC는 10주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옵션은 10개 약만 할 수 있고요. 쭉 나오는데 가장 안 좋은 게 게임스탑. 게임스탑은 한 주만 보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은 5개 약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놓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상을 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게 제가 보기에도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매매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이 나온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산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모론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딱 봤더니 게임스탑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메리카 에일라인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AMC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블랙베리는 올라갔다가 다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블랙베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매업체인 백베스 앤 비언드도 역시 다 빼죠. 다 빠져서 이것도 거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노키아도 한번 쭉 올랐다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안정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게임스탑하고 AMC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을 봤더니 약간 빠지고 있더라고요. 게임스탑은 빠지는 것 같고 AMC는 한 20% 게임스탑을 보유하신 분들의 어떤 글을 봤는데 오늘 내 주식을 누가 사주지 하면서 누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사실은 이제 막 불붙었을 때는 막 갈등을 하는데 이게 약간만 식으면 그렇게 과일은 금방 식어버리면 걱정되거든요.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제가 댓글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누스를 없애자 하면서 로비누스를 지우는 방법 해서 딱 보니까 구글에 가장 딜레이 딱 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로비누스 계정을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비누스는 상당히 불만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로비누스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어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앱 다운받는 거에 별이 하나밖에 없는 별을 안 주는 거죠. 다운받고 나서 별을 안 주는. 그래서 상당히 좀 로비누스를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퇴하지 않을까. 로비누스에서?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우려가 커지는데 일각에서는 로비누스 아시겠지만 그 사업성 자체가 원래 이제 뭐 예대, 그러니까 뭐죠?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없죠. 예탁금에 대해 이자도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빌려주게 되면 그 비용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또 뭐 거래 정보를 큰 집권사에 팔으면서 돈을 번 것도 있다 해서 상당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로비누스는 아시겠지만 그 무료 앱이기 때문에 그런 뭐 수익거리가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로비누스 같은 게.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무료로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수익 모델이. 제가 이제 여기 안에는 증권사 직원이 없으니까. 네. 증권사 직원이 들으면 상당히 모아. 무료로 하고 하는 거.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비용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하면 돈을 받는다든지 내 포트폴리에 한번 짜주는 거 이런 거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지금 로비누스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시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무료인 건 좋은데 돈을 어디서 버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면 알려줘야 되는데. 대개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렇게 봐도 모르겠고 저렇게 봐도 모르겠으면 바로 당신이 제품인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도박판에서도 누가 호부인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호부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탑론도 하고 있는데. 내가 근데 이제 곧 2월 아마 2월 한 중순경이면 국내 해외 주식 스탑론이 이제 나올 출시야 되니까. 아 나올 거예요? 거기 한번 그것도 못할 건 없죠. 못할 건 없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건 올라가는 케이스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빠지는 케이스라고 만약에 게임 스타같은 거꾸로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미 12월 중순에 그렇게 본동성이 큰 주식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론해주는 주식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탑론에 들어와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안정화된 주식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게 2월 중순부터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고요. 버블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1630년대에 저희가 모르니까. 툴립 가격을 아시는 것처럼 툴립 한 송이가 집안 측 값이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저는. 둘 다 기억 못하는데. 이런 기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건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그다음에 2020년 7월에는 이스트만 코닥이 백신 개발에 뛰어든다 하면서 1481%가 올라갔던 거. 단 3일 만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대만 회사죠. 틸레이가 2개월 만에 115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최근에 비트코인도 70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시장도 이렇게 올라간 것도 사실 버블이다 하는 분도 계시니까. S&P 500이 6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늘까맛가도 안 넣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뒷받침 되는 기업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코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닥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쭉 올라갔다가 이 윗골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은 제자리. 틸레이도 쭉 올라갔다가 제자리. 틸레이는 지금 제자리가 아니고 완전히 밑으로 지하 한 10층까지 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나마 S&P 500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대부분 빠지더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스탑이 300달러 치면 이게 다시 5달러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냥 하다가 100달러 움직이게 되겠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으실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5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결국은 5달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게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핫해서 몰려서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다 사고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팔지? 내가 산 가격이 400달러면 그 이상 사람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 조금 안정화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렇고요.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명한 애청자분들은 또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전하셔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됐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갖고 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12주 동안에 지금 스몰캡이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종목이 스몰캡이 포함된 종목인데요. 12주 동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0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290억 달러면 약간 30조 원 정도가 완전히 크게 사상 최고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지금 어쨌거나 개인도 사고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스몰캡에 대한 그런데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익은 EPS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라가는 모습들이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걸로 올라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 자체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벌어진 입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이 올라오든지 지수가 내려오든지.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내려올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게 스몰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꺾고 내려가는 건 스몰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형주나 대형주나 메가캡은 나름 메가캡을 워낙 선방하고 있으니까. 선방하니까 메가캡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스몰캡이 지금 그나마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큰 갭이 아니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금도 많이 안 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봤자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앞에 앞서서 이 선을 같이 보시죠. 보시면 이 빨간색이 EPS고요. 하얀색이 지수인데 올해 빼놓고는 다 같은 궤적이었어요. 같은 궤적으로 움직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올해만 특이하게 바뀐 건데 그만큼 지금 소용주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그 기대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로비누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다 떠나서 이런 소용주에 대한 게임스탑이나 AMC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실적 때문에 약간 이제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안 받쳐줄 테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게임스탑은요.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3천억 정도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바꾼다는 계획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을 합니다만. 요즘에 콘솔 팔아서 좀 이익이 커졌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엑스박스하고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다운로드하는 어떤 최근에 그걸 받기려고 그러면 상당히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간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사에 나온 건데 그 쉐브런과 엑스모빌이 CEO가 작년에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직 진실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M&A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협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둘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엑스모빌이 시총이 1,900억 달러. 그리고 쉐브런이 1,640억 달러인데 합치면 3,500달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두 번째 에너지 회사가 되는데 합병이 된다고 그러면 회사 운영 비용이 150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원이 줄고 가겠죠. 그다음에 고비용 아끼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출이 한 100억 달러가 아끼게 되기 때문에 이쪽 합쳐지게 되면 합쳐서 한 250억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사 합병을 선교회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라고 그러면 첫 번째 회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 두 번째 에너지 회사? 에너지 회사. 첫 번째 회사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게 첫 번째는 무슨 회사고? 두 번째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빼먹고 제가 적어서 적을 때. 첫 번째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기 때문에 두 번째 회사가 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힘든 회사이기도 하고 어차피 비용을 이렇게 아낄 수 있다 그러면 250억 달러가 어디입니까, 연간.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 번 에너지 회사의 어떤 큰 M&A가 나오지 않을까.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게 아니어도 올해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엑스모빌 정도는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엑스모빌이 계속해서 지금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기름회사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사람들이, 그렇죠. 무겁고 지루하니까. 무겁고 지루하고 왠지 올드해 보이잖아요. 테슬라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엑스모빌 하면 이게 언제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올드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는 담배 안 드시죠? 네,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담배 안 드셔야 됩니다. 지금 요새 얼굴에 너무 안 좋으셔서 네, 담배를 안 드셔야죠. 저도 담배를 1년째 끊고 있는데 저는 노담.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가 되게 막 장화한데 제가 요약본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처음이죠. 이게 보시면 이게 담배 판매락인데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2015년도 조금 마이너스였고 다 마이너스였다가 작년도에 5.5% 마이너스였습니다. 담배는 누구누구 이후에 담배는 늘어난 적이 없어요. 누구누구냐면 그 제임스 딘 이후에 아, 그때가 피크였어요? 그렇죠. 괜히 막 매트 입고 막 담배 피는 거예요. 그냥 모수로. 그때가 50년 후반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담배를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 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계속 담배값을 올려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담배는 한 번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늘어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담배가 엄청 늘어났답니다. 흡연자가.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여행이나 보라를 못 가니까 못하니까 그냥 담배라도 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밖에 안 나가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담배가 비싸거든요. 호주는 2만 원 정도 하고요. 미국도 보통 1만 원 정도 하니까 되게 비싸는데 한국만 싼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담배 구입도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담배가 올해는 플러스도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은 제로입니다. 제로. 플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라가는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알티리아는 기업이 말보로 말보로죠. 말보로. 그다음에 줄이라고 하는 이게 전자담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선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단 뭐 해서 청소년들이 보통 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피거든요. 줄이라고 하는 전자담배를. 엄청 핍니다. 이걸로 색깔이 막 무지개 색깔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향이 무슨 자몽향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 회사 건데 다 같이 많이 팔리고 있다 하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ESG를 판다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업들 투자 안 하자는 게 ESG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제 약간의 배당을 좀 좋아하시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배당이 8%입니다. 엄청나죠. 알티리아라는 회사가? 알티리아. 왜냐하면 한국으로 치면 한국 담배 인사 공사니까 그렇게 좀 배당을 많이 주고 있고 물론 담배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이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일단은 의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처음 한번 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걸 얘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배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담배를 투자인데요. 담배를 태지지 마시고요. 회사 투자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일거양득이네요. 담배가 바뀌어서 저 회사 투자하면 그렇죠. 그래서 담배는 제가 이제 끊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백해무익하구나. 저는 백해나 아니 저는 진짜 뭐 하나가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의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겠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끊고 나니까 더 안정돼서 저는 이제 뭐 저는 끊었다고 말해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안 피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아직은 모르는 한 3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일단 알티리아 설명 드렸고요. 알티리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다 드렸고요. 장은 또 말씀 주시는 시간에 시작했는데 조금 더 듣고 갈까요? 아니면 아니요. 다 끝났으니까 이거 봐야죠. 기사 좀 보고 장 시작이야.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게임스탑 AMC 애터테인먼트 코스 이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공매드 세력들이 은 관련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광회사 그다음에 은 관련 ETF SLV 같은 것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글쎄요. 은? 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모빌과 셰브론에 대한 지금 현재 M&A에 대한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정말 좋은 수식이 나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기존용 515달러 목표 주가를 1200달러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의견을 높이거나 반성하는 굉장히 많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말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의견을 바꾸거나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모이면 대부분 다 좋게 본다는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보유하시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리는데 아까는 보니까 시간에 하여서 2.8%가 올라간다 합니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가 니오가 1월 달에 7,225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2%가 증가한 거니까 일단 제가 보니까 니오하고 니오토 샤워풍 중에서 니오가 제일 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는데 이것도 한 2.8%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스티치 픽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재미난 회사인데 스타일러스 그러니까 내가 딱 찍으면 옷이 딱 옵니다. 집에 입어보고 아니면 돌려보내고 사면 계산하고 그런데 그 옷을 그런 회사인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326%가 올라가고 이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사는 좋은 건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작년에 옷 사러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네. 이런 게 찾은 이런 거 만약에 좀 했으면 해안에 있는 분들 이거 사갖고 좀 그렇죠. 그렇겠네. 그렇다고 외출 자체를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다섯 번인가 오는데요. 구정에서 맞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게 저 같으면 국내에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지금도요. 온라인으로 옷을 사셔서 그냥 다섯 번을 사셔서 오면 오면 입어보고 아니면 반품시키면 됩니다.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쪽은 저절로 깜짝 뭔가가 오는 걸 거고 알아서 오는 걸 거고 우리는 그냥 온라인을 보고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면 되잖아요. 얘네는 옷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의 스타일을 먼저 고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딱 한 번 옷을 딱 해가지고 오는 건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좋은 건데요. 저도 그럼 한 번 시킨 다음에 돌려버리면 입어보고 혼자 집에서 입어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수 흐름을 좀 볼 건데요. 오늘은 빅5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스닥은 1.35%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S&P500이 0.96% 다운은 0.70%로 다 올라오는 모습 사실 올라온다기보다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일단은 오늘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한 번 그들의 그들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AMC가 좀 저가다 보니까 AMC는 한 25% 25% 오르고 있고 오늘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게임스탑도 뭐 좀 300달러 넘는 가격에서 거래는 되고 있네요. 좀 빠지고 있는데 6.74% 300달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뭐 그런가보다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건 내일이 아마존과 알파벳에서의 실적인데 너무나 기대감이 좋아서 오늘은 아마 시장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일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약간의 작지만 조금 한 번 터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기대 좀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장우석 본부장님께 질문을 보내오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면 골든벨님께서 쉐브론하고 엑셈모빌이 합병을 하면 그 회사 주식 들고 있는 주주들은 그럼 어떻게 액션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들고 있고 네 들고 있으셔야죠. 양쪽 다? 네. 이런 회사는 같이 아마 거의 비슷한 걸로 합쳐질 거예요. 비슷한 비율로 합쳐지는 거지 하나가 먹고나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호재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둘 다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비용 절감 차원에 상당히 많은 월가에서 좋게 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 보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애플 한번 시세 좀 봐드릴게요. 올라간 종목들 애플이 1.5% 올라가고요. 오늘 지희가 1.9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니오가 1.75% 로케아가 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쪽 식총 상위 종목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의외로 의외로 아까 AMC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좀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되고요. 그쪽으로 옮겼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내일 나오는 실적 나오는 거 아마존만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지난주 금요일도 조금 빠지면서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오늘 한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존과 알파벳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거의 뭐 제가 본 모든 아이비가 다 잘 나올 거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것 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식까지 점점 반영은 되겠죠. 그러나 강하게 반영은 또 안 되네요. 워낙 무거운 주식이어서요. 강하게 반영은 쉽지 않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보유하시고 애플 보유하시고 실적 잘 나왔는데 재미 못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상 어려운 부분에 걸리는 바람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다시 온복할 것 같아요. 편하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혹시 오셨으니까 여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같이 모여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프로가 살짝살짝 눈치 보고 질문 봐서 전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되고 아까 한 분은 테슬라 이야기 잠깐 하실 때 애플의 전기차 자율주행 기능 있겠죠? 테슬라의 전기차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던졌다군요. 물론 요즘 자동차 브랜드 보면 다양한 게 있으니까 둘 다 이기지 않겠어? 할 수도 있으나 뭔가 이게 플랫폼이고 생태계고 하면 또 넘버원으로 몰리는 네트워크 효과도 있어서요. 글쎄요. 일단은 애플카에 대한 디자인이나 외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요. 현재까지 만약에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테슬라가 더 차에 대한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이다? 훨씬 제가 딱 보기에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테슬라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차가 잘 나왔잖아요. 첫째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외형 갖고 싸우는 판이 아니니까 어떻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부터 애플카를 미리 그렇게 연두해두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르다. 애플은 늘 얘기하지만 애플은 계속 팀쿡의 취를 보시면서 그 입에서 뭔가 어떤 결정적인 게 나온 다음에서 고민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미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는. 저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이제 전기차가 되고 네트워크카가 되면 모든 차의 차이는 디자인밖에 없는데 디자인밖에 없죠. 디자인밖에 없죠. 디자인 왜냐하면 미안해서 그러죠. 미안해서 옛날에 그런 것도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릴 때 발시했던 근데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일론 머스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올라온 거라서 좀 응원하는 겁니다. 체불원하고 엑스모빌은 합치면 반독점 이슈는 없을까요? 반독점 이슈는 지금 지는 해이기 때문에 보통 테크 쪽에 많이 얘기하면 석유 쓰면 얼마나 쓴다고 독점 하나 그래라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항공주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말씀 주셨는데 지침이 나와야 되니까 아직도 뭐 그냥 그렇게 보세요. 여전히 델타 항공 CEO는 백신 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태울 수 있겠다.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있는 그게 뭐죠? 아시아의 가장 큰 항공사?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맞아요. 그쪽에 있는 에어 아시아 에어 아시아 CEO도 역시 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만 태우겠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나와줘야지만 어느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어느 비행기를 안 탈 수 있고 그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무작정 백신을 맞다고 시간이 좀 지난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주의는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우리 특별히 업데이트해서 공유할 만한 그런 건 없겠죠? 엔비디아는 없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10번 발표하면 9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조금 많이 밀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 2월 23일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은 가격인데 하여간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ARM 인수권만 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좋은 기업이고 참고자 얘기하면 EPS가 매년 25%씩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가를 추정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실제 지금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700을 얘기하는 아이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주로 매출 많이 늘어나는 게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입니까? 그렇죠.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회사죠. 하기에 요즘은 PC로 무슨 영상 감상하거나 게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서 그래픽 카드가 비싸기도 비싸고 그렇더군요. 중요하고 그렇죠. 한 7, 80만 원 하죠. 좋은 거는 세거나 비싸고요. 그리고 없어도 못 산다는 게 문제죠. 엄청 잘 팔리죠. 그래픽 카드는. 여기도 그래픽 카드 좋은 거 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은 서핑이나 하고 겉에야 그냥 유튜브 정도나 보는 그런 용도라서 PC는 중고로 사기도 하고 해서 아주 저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편집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PC를 한 두 대 사든다고 하길래 까짓 거 사라. 그랬더니 와 뭐 엄청났어. 300만 원 안 팔기더군요. 그동안 줘야 돼요. 그동안 줘야 돼서 조금 있으시면 잘 안 되는 유튜버들이 팔기도 할 텐데 아 그래요. 일단은 장비는 좋아야 됩니다. 장비는 좋아야 되고 장비에 바뀌면 안 됩니다. 하여간 점점 더 우리가 영상 보는 시대가 되다 보면 그런저런 필요한 소품들은 늘어나겠죠. 가끔씩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 저희가 해서 전해드리고 재밌죠 여러분? 2항 요즘 많이 오르던데요. 2항. 드론에서요? 2항은 뭐 기술 장벽이 얼마나 있느냐는 좀 걱정이기는 해요. 좀 만약 그렇다면 제가 그런 거 말씀하시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어갖고 지금 솔직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시장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거죠. 상상을 해야 되는데 원래 DJI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2항은 2항이 되게 핫합니다. 요즘 그렇더군요. 완전히 핫합니다. 지금 향후에는 택시까지도 드론해서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거까지 얘기하기에 상당히 기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해서 채팅창에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 좀 해요. 자꾸 싸우지만 마시고 싸우실 거면 뭐하러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서 시간 보내십니까? 같이 모여있는 보람이 있어야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오프닝 별까지 울려봤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퇴근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engravan으로 감사드립니다.